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 베이징과 허북성 무한시 등 여러 지역에서 감염자 급증으로 하여 의료기관들이 커다란 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감염자들 속에서 입원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기초질병이 있는 데다가 거열과 허업계 감염이 겹치면서 중증으로 쉽게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급증하는 감염 사례에 대응하여 발열 환자들을 제때 접수할 수 있는 림시 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긴급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하루 동안에 만도 20만 6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최근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세계적인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증가 실태를 분석해보면 지난 19일 7만여 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던 것이 21일에는 20만여 명으로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악성 전염병의 확산과 함께 덜림감기 및 급성 허업기 비루소 전염병 발병률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폭리 감독국은 국내에서 덜림감기 및 급성 허업기 비루소 전염병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한 주일 동안 증가율이 15.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덜림감기 비루 수가 나라의 86개 지역에서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장사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중 모임을 극력 피하며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 방역 대책들을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3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094만여 명, 사망자는 668만 3,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9일 하루 동안에 후쿠시마 현의 다다미존과 야마가다 현의 일부 지역이 10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다고 합니다. 도호쿠 지방의 모든 지역이 졸리 없이 많은 양의 폭설이 쏟아져 철도 운행이 마비되고 고속도로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당국은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미국 하와이주에서 겨울철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나왔습니다. 호누를루시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비와 우박이 쏟아져 축구장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와 전주대들이 넘어졌으며 일부 도로들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보호단체는 베르샤만 수욕이 바다풀과 망그러브 나무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척시켜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다설을 비롯한 여러 종의 바다포유동물들과 물고기들의 마리수를 현저히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산호초를 증식시키기 위한 조건을 잘 지어줌으로써 올해만도 7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산호초무지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로지역에서 샌바람이 자주 불면서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북쪽에서 아래로 세력을 확장하는 찬 대륙거기압과 저선동이 북부로 천천히 이동한 조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쪽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고 또 눈과 피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세게 불었는데 바로 이 찬 대륙거기압과 조기압 사이에 형성된 매우 강한 찬 공기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너희게 되면서 동서해안의 유로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처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처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특히 샌바람 지속 시간이 아주 오랬는데 라손시에서는 처당 20m 이상의 강풍이 4시간 이상 호촌에서는 처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무려 이틀 이상이나 분 것을 비롯해서 10개의 지점들에서 24시간 이상 지속적인 샌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최근에 낮 기온도 륭하로 내려간 데다가 이렇게 샌바람까지 지속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도 더 춥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기온은 약간 오르고 이번과 같은 샌바람은 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이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유로지역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 황해남도 서부의 일부 지역과 연사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륭하 6도로서 평년보다 7도 낮았고 우주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륭하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새벽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계획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륙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호촌, 부령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꽃이 예금됩니다.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륭하 24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내일은 소위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지겠고 특히 낮 최고 기온은 2 내지 5도 높아져서 추위는 한결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독성 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륭하 1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륭하 2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미터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 내지 8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해조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저선소해와 저선동해의 몬바다에서 주의경고입니다. 내일 저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므로 몬바다에서는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므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저선소해에서는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므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래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저선동해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해에서는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저선소해와 저선동해의 몬바다에서 샌바람과 높은 물결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